렛 뭐야 아 지금 뒤로 그렇지,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지. 뭐 아니면 비가 오는 거지, 참. 비가 많이 오는 거야? 아니야. 잠시. 기호야, 기호야. 오늘은 비냐? 비가 와야지 뭐, 어울리는 거지 뭐. 첫날은 폭세. 두 번째는 강풍. 안 돼! 세 번째는 비. 여기는 아직도 비가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TVN 뉴스 권유로입니다. 이제 헛웃음 만나봅니다, 헛웃음 만나봅니다. 비가 온다, 야.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사진itors relocationpremide. flywheel signalsplay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귀하니다라구요. 자, 준비해볼까? 8시 되면 비가 굳힌 대단지 진짜로 굳힌다. 오케이. 멋진 하루가 기대됩니다. 집에 세우자. 집에 세워. 사과를 물을 때마다 마스크팩이 입으로 들어온다. 나가면 모아야 될 것 같아. 형 팩 됐어요? 기대됩니다. 빨리 앉아. 원인의 피부고실. 피부교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네번째 손가락. 네번째 손가락. 네번째 손가락으로 골고루 부드럽게 아기라로듯이 펼쳐줘야 됩니다. 그거라. 긴장아. 빨리 네번째 손가락. 고쳐. 내가 어쩔까. 한 손을 잃었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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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quireellen부 designed. 신나. 이마로 타고 흘러내린 cuál. 더ying. 많이 건조해. 덤뿍immer 발라줄게. 더욱 designers.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으라고. 눈 감아. 네 번째 손가락 위주로 쳐. 네 번째 손가락 위주로 쳐. 이 차롭고 이 험난한 기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고맙습니다. 진짜 좋다. 촉촉해졌죠? 고맙습니다. 방금 새소리 들었어? 어, 들었어. 열중샷 이런 거 들었어? 열중샷 이랬지. 새소리 들어봐봐. 열중샷 이런다니까. 열중샷 이러네. 어제 설거지 했냐? 어, 설거지 했죠. 설거지 했어. 고생들 했네. 설거지. 한 거야? 이게 한 거야, 설거지를? 미끌하잖아, 미끌 미끌하잖아. 이게 찌긴 거 같은데. 나머지는 다 한 거지? 어떤 거요? 설거지를. 다 한 거야. 그리고 어차피 먹을 때 한 번씩 더 헹구면 돼. 형, 이게. 한 거야. 먹을 때 한 번씩 씻으면서 하면 돼. 이게 한 거야. 왜? 잘 안 됐어? 나 열심히 했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마무리하면 되죠. 나 열심히 했어. 그럼요, 형님. 정리하고 나오십시오. 안녕. 안녕. 제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이에요. 이거 할 때 내가 안 붙으면 되질 않아. 스페인 남부가 뭐 이래. 일단 물로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먹을 때마다 좋습니다. 전화해볼까? 혹시? 되나? 아, 이거 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흥이 엄청 많은구나. 100% 이거 지금 오렌지칩이구나. 야 이거 제대로 비타민 오는 건데. 딱 맞네 여기도. 수고한 당신에게 비타민 오렌지 원의 주스. 맞혀봐. 어우 좋아. 오렌지도 없을게요. 오렌지 주스. 아 이거 좋은데. 이거 한 잔씩들 해봐. 잡 써봐. 야 우리 이거 계속해서 팔까? 2유로. 안 돼 안 돼. 이거는 한 생즙. 7유로 정도는 받아야 돼. 드세요. 마셔 마셔. 드십시오 드십시오. 먼저 마셔. 맛있지? 오렌지도 많으니까 얼른 먹었어요. 짐을 줄이려고. 갑자기 화가 좀 들려졌어요. 그렇지? 괜찮지? 그래. 그럴 테니까. 가도 왔으라기만 부르면 돼. 가도 왔으라기만 부르면 돼. 자리 걸어 나는 간다. 바로 당장 걸어 주세요. 내 육회아은 Analytica. 아주다. 이번 시장은 întot 이즈을 제기 With iDi응으로 맏이에요. 동물러시ị я님의 이elijk